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틸러스 미국 국무장관 간의 한미회담이 오는 17일 개최됩니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과 사드를 둘러싼 한중관계 등 관련 현안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오는 17일 렉스 틸러스 미 국무장관의 방안을 계기로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핵 북한 문제 공조방안, 한미동맹 발전방향, 한반도 주변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7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틸러스 장관 간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며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틸러스는 방안을 계기로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완화될지 묻는 질문에 대해 특별히 한미동맹 강화 방안이나 기타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해 관련 협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틸러스 장관 방안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빈틈없는 공조와 한미동맹 강화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간 연쇄적으로 진행되어 온 한미 고위급 협의를 더욱 진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연입니다.